깡통 전세를 내주고 전세 자금 대출 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3년까지 허위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 대출을 받도록 해 3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박 판사는 최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